두 정상, 당사자들은 기분이 좋아 보이지만 그 만남을 보는 전세계 대부분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반응부터 미국, 일본, 중국 정부 반응 차례대로 이동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일부는 우주기지에서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이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시점에 도발을 감행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를 거래할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UN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포함해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간 일정이라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18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중러 밀착은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여 동북아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